목표기역? 목표곤 모르겠고 목표는 아는데 생존입니다. 생존요 공사 직전이야 내가 봤을 때 여기는 계속 스타팅 연습을 해서 빨리 내려가는 방법을 찾는 게 빨라 보입니다 이게 아니면 답이 없어보여요 뭐지 여긴? 어 사람 시체다 아 순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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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 순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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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독기가 득템했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다 41번 대피소까지만 내려가면 할만할수도 있어 뛰어라 곰이 문제가 아니야 곰 근처로 가기도 전에 죽게 됐어요 어? 저게 뭐지? 이게 뭐죠? 비행기 자네인가요? 동굴이 동굴 이 동굴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동굴인가? 아 늑대가 늑대가 고쳐서고 있어 어떡하냐 이거 타고 올라가면 어디지? 올라가보자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손목이 삐어서 오를 수가 없어 아하 씨 차라리 발목 다치지 이럴거면 아아 저기 길이 없을텐데 그 동굴이 내려가는 동굴인가 여기로 가면 안될텐데 아 동굴이 내려가는 동굴인지 올라가는 동굴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굴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때려봐 이 동굴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야 그냥 동굴이네? 하.. 진짜.. 저기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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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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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진짜 나 앞이 안보여 이씨 야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불 붙은 나무까지 갖고 와야돼 불 펴 흐흐흐흫 이걸 이렇게 쓸줄은 몰랐는데 허어어어어 어 햇풀 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명탄까지 좋아 희망이 지금 싹트고 있어 핵불에 불 붙이는 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붙여야 되나? 핵불에 불 붙이는 거 어떻게 하지 이거? 불... 불 좀... 따숩게 좀 떼고 가자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하... 흘리를 할 수 있는 상황 안에 천이 없어요 초콜릿바가 있구요 아 물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물... 물여서 끓이고 가야겠다 30분이면은 물 끓일 수 있어 불 꺼 불 꺼 일단 10분분 10분 이상 1 리터 아...잠 armor야 흠 됐어 깨끗한 물 1리터 얻었구요 물 마셔 야 예전에 여기 풀세팅으로 왔을 때 아 바닥에 횃불이 왜 있어? 이거 뭐 쓰지도 않는데 라고 했었는데 야 횃불이 이렇게 되네 절묘하네 절묘 석탄 먹으면서 가자 다 됐다 막혔나? 뭐야 왓? 뭐야 진법에 갇힌건가 루츠인가? 뭐야 왔던 길 아냐 이게? 왓? 어떻게 된거야 왼쪽 틀자 여기다 뭘 얼마 남았지? 뭘 얼마 남았지? 뭘 얼마 남았지 볼 수가 없잖아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면 안되는데 올라가면 안되는데 나 지금 내려가야되네 지상으로 뭐야 뭐야 내려가보자 일단 막다른 길이야 큰 나뭇가지가 있어 나무 나 도끼 도끼질 하고 갈까? 향나무가 몇개 남았지? 한개? 뗄감은? 어차피 이거 부러뜨리면 되잖아 이거 오케이 나무가 귀에 걔나 이렇게 온도를 보존하면서 또 할 수는 없잖아 왼손 법칙? 그냥 한쪽 벽에 붙어서 돌면 되는거 아냐 뭐야 어디야 이거 공구를 넘나 커요 공구를 넘나 커요 공구를 넘나 커요 소탄은 많이 먹어서 좋은데 물론 이거 쓰려면 엄청 오래걸리겠지만 소탄은 많이 먹어서 좋은데 물론 이거 쓰려면 엄청 오래걸리겠지만 그냥 내려온거잖아 이게 이렇게 되있을 리가 없는데 길이 깜짝짝 그래서 이게 공터지 공터 한마디로 공토라고 할 수 있어 공토라고 한다면 뭐야 다시 내려가진다 아씨 좌측 원래 올라가고 있었나? 아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바닥에다가 핸젤과 그레텔 해야 되나?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비어있잖아! 왓 뭐야 안 돼 횃불이 이제 없어 횃불이 횃불이 달아 없어지고 있어 불을 새로 피워야 된단 말이다 여러분 잠깐잠깐 자잠깐 자잠깐 다음번에 실수하면 안돼 잠깐만 때려봐 진짜 쓸모없는 거 없나?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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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나뭇가지 아까 그 공터에 오르막길이 맞는 길이라고? 알았어요 오른쪽으로 와보자 아닌가요? 오른쪽이 아까 오른쪽 갔었나요? 폐풀이 어두워 안보여 불 꺼이다 불 꺼 봐 불 꺼 봐 불 꺼 봐 불 펴 불 쏘시기가 없.. 문지르면 되지 조명탄? 조명탄 쓰자 조명탄 쓰는게 앗 없나 안보여 공터다 공터 공터 왔고 여기서 오르막길 있어 오르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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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 올라가면 돼 오르막길인가? 공터에 내려가서 오르막길인가? 공터에 내려가서 오르막길인가? 차가자가자 내려가 내려가 봐 볼병 여기에 울력은 좌측 벽으로 어 여긴가? 울를막길 제대로 가고 있는것 같아요 아 아저씨 어 수고다 이게 아마 근데 위측으로 올라가는 길일건데 잘 못온것같아 어 아닌가? 아 제대로 왔다 완전 제대로 왔다 오케오케 이거 강 따라가면 돼 아 제대로왔대 이거 벌 벌일필요는 없잖아 버릴필요 피로가 사망 직전이긴 한데 피로가 사망 직전이긴 한데 이게 내려가는것처럼 돼있는데 사실상 올라가는 통로고 막 올라가는것 같은데 내려가는 통로고 막 이래요 이게 일부러 헷갈리게 났어 그냥 올라갔었던가 내려갔었던가 헷갈리게 났어 심벌프에도 근데 벙커있나 수고가 뭐 도움이 여기로 내려가면 헷갈릴것같은데 여기로 내려가볼까 아 아아! 잘 먹겠다. 잘 먹으면 괜찮아. 평상시라면 오른쪽으로 갔겠지. 왜냐면 협곡이니까 굉장히 포근한 마음이 들어서 간단 말이야. 하지만 이건 아니다. 결국 강 까네. 강 따라가면은 오케이 저수지 나오고. 개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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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개꿀 질러. 아냐아냐.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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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pp מת기 때문이로... thats.... 크리스탈 오스 왔다. 대피소 보인다. 휘지르면서 휘암기도 많이 보이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멍멍아. 뒤지기 싫으면. 너 이만 대피소에서 칼 찾으면 너 죽어봐라. 늑대 고기 해먹을거야. 까불지마.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아니아씨! 아임. 아? 으아악! 으아악! 오 이 새끼 오마이 갓! 야야야야 큰일났다 출혈하려고 출혈 출혈 최악이다 최악 지금 최악이야 그때 내일 아침에 식사로 먹고 죽어보자 네트스키너 한시간 뒤에 넌 시체로 발견될거야 이 자식아 지금 필요한게 일단 염좌는 4시간이면 치료가 돼요 자자자자 침착해 염좌는 4시간이면 치료가 되고 상처치료해야 되니까 붕대 버즈 필요하고 붕대는 천으로 만들 수 있어 안에 천이 있을거야 천으로 찢어서 붕대를 만들고 소독량이 있냐 없냐인데 상처감염이 그게 올라가면 한시간이면 들어오셨어 어 다다다다다다 랜턴 신문지 스키자켓 무급상자 아 항생제 아닌데 아 이게 필요없는데 전반 맞출 후제와살 턱도 있구요 종이성량 조명탄 통조림 속돌 피 흘리고 있어 잠시만 안무성량 침대있고 뚜껑 붕대 바로바로 치료 출혈부터 치료해야돼 아 소동량 있었어? 나이스 쉬어야 된다 어어 어 잠깐잠깐잠깐 바느질도 파밍을 하고 하나 포기해야되는데 아냐 죽는다 죽는다 기다려봐 파칼 입어 다운자켓 입고 사용불가 이거 분해 알람은 한시간만 붕대가 몇개나 맞지? 다운자 안되야되야되야되야되야되야되야되야되 자야되 으어어어 으어어어 온나 추워 탈수까지 왔어 지금 에너지바나먹자 야 의류가 무슨 방한효과가 하나도 없냐 아이씨 천으로 수리했어 실패 아니 수리를 실패했어 체가본도 마이너 13도 야 이거 죽는다 이거 끝 불펴야되는데 이거? 불펴야되는데 이거? 불펴야되겠다 야 여기 랜턴 기름 없나? 71% 오케이 불펴야되지 비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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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석탄 안돼 석탄 넣으면 안돼 아 몰라 6시간 으어어 꽉꽉꽉꽉꽉꽉 자자자자자자자자 온도올라가는거봐 온도올라가는거봐 선반작업하자 부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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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도 부숴놔 산사도 부숴놔 몇시간 남았어? 4시간 야 천 없나 천? 커튼같은거 없나 여기 커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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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슬 뚜껑 여기다 얼마나 보관할 수 있지? 40키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 거점으로 쓰자 대신 물론 나무를 항상 갖다 받쳐야겠지만 이만한 데가 없다 지금 거점으로 쓰고 작업하기 너무 빡세 받쳐도 필요없어 아직은 도끼도 도끼도 일단 52%짜리 쓰고 숙제화살 필요없고 장총탄 필요없고 향나무 장자가 다섯개 들고 다녀야돼 위험해 언제 불을 피워야되지 몰라 석탄 넣고 까마귀 뒤털 오케이 나무까지 씻고 배턱 필요없어 다시 빠늘 종이성양 넣어놔 장총 부르고 필요없어 먹을 거 구해야된다 먹을 거 구해야돼 침대 못 부시나 이거? 침대 부시면 이거 천하고 이런거 저런거 나올텐데 그게 왜 더블 침대야 그리고 더블이야 이씨 천조가리 구해야돼 천조가리 구해야돼 일줄까지 여섯시간 근처에 낚시터가 있어요? 낚시 바늘이 없지 않은데 지금 낚시 그 줄줄줄 와이어가 없어 와이어가 말린 내장이 있어야돼 말린 내장이 있어야 그거 하기 때문에 몇시간 남았죠? 세시간 안전하게 자려면 다섯시간 삼십오 분으로 하고 나무까지 넣고 횃불까지 넣고요 향나마 더 넣어 여섯시간 자야돼 물 끓여 물 끓여 물 끓이고 오오리타 아 아 이거로 아깝다 불 아까워 불 아까워 3시간 더 3미터 더 피로도는 중요하지 않아 영광 상태가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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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3시간 남았나? 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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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5시간까지 잘 수 있어 5시간까지 잘 수 있어 하아 어 추워 추워 뒤지는거 아냐? 쌀쌀해 쌀쌀해 쌀쌀 아하사 직전이야 가자 가자 활동하러 가야돼 먹을 거 구해야되고 복종하는 stir 아무것도 할게 없어 어 노루 아 노루 잡을 건 없나? 늑대를 유인했어요 어 늑대가 노루를 잡을éra 쑤으으으으쑤 understands 손톱기가 있어 좋아 그거야 알지 여름 대박 이랬을때다 환상적인 각도를